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엘리입니다. 오늘은 얼떨결에 어른이 되어버린 당신에게 보내는 마음처방전 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를 한번 더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래서 인생에 달고 쓴 모든 영역을 확실히 겪어온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의 작가는 작가는 1994년생이니까 나이가 20대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작가의 글을 보면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따라 보고 그가 느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감하는 게 저보다 나이 많은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듣는 교훈들과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꼰대가 되어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나이 들어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 생각에 갇혀서 세상을 너무 흑백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세상은 알록달록 컬러이고 난 아직도 보고 배울 것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답니다. 또 20대 시절에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때의 나는 지금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고 훨씬 자유로웠는데 하는 아쉬움도 느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대이거나 아니면 작가와 비슷한 나이거나 그보다 훨씬 나이가 들었거나 그런 것에는 상관없이 함께 공감하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 믿고 이 책을 한 번 더 꺼내 들었습니다. 자 얼떨결에 어른이 되어버린 여러분들과 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 함께 합니다. 얼떨결에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닌데 화병에 관한 고찰 어렸을 때 나는 다혈질 기질이 있었다. 화가 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성격이었고 사람들은 그런 나의 성격을 싫어했다. 그래서 나는 성격을 고쳤다. 완전히 정반대로 말이다. 화가 나도 참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니 사랑받았다. 하지만 나 자신은 점점 곪아가고 있었다. 치유되지 않은 채 곪아만 가고 있었다. 그렇게 곪은 채로 성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줬다. 하지만 어쩐지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딘가 고장이 난 사람처럼 인간관계가 묘하게 불편했다. 분명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주는데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건지. 나는 헷갈리기 시작했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는데 어쩌면 화를 지나치게 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피해의식으로 이어졌다. 저 사람은 나에게 막말을 하는데 왜 나만 참아야 되지? 피해의식이 극도에 달한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넘는 행동과 말을 했다. 나는 화를 크게 내었고 기분이 더 찝찝해졌다. 이게 뭘까?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화를 내었는데 왜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 오히려 화를 내기 전보다 기분이 더 찝찝해졌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똑같이 상처 주고 싶은 보복 심리가 작용한다. 나 또한 그랬고 똑같이 화를 내어 상처를 주었다. 상대방은 예상대로 상처를 받았다. 나는 기분이 통쾌할 줄 알았다. 하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화를 내고 나서도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화를 낸 당사자를 다시 만났다.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제대로 말하였다. 분노를 섞어서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의견을 말하였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괜찮아졌다. 그때 깨달았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병이 되는 것이란 걸. 의견은 화를 내지 않고도 충분히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임을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화병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다. 화병은 화가 나는 순간에 화를 내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 이후로 나는 그 이후로 나는 적어도 내 의견 정도는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개인의 히스토리 나에겐 안 좋은 습관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을 뜯는 습관이다. 11살 때 생긴 습관인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선택한 방법은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원형 탈모가 생겼다. 어렸을 때 생긴 습관은 고착이 되어 성인이 된 지금도 머리카락을 뜯는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머리카락은 잘 자라지만 나중에는 안 자랄 수도 있다.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머리카락 뜯는 습관은 고쳐야 하는데 왜 어렸을 때의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는 걸까? 한 개인은 히스토리의 총합이다. 우리는 저마다 조금씩 어렸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질문의 답은 그 사람의 히스토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나는 어쩌면 아직 완벽한 어른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른이 되는 과정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부모님께 생때를 부렸어. 길바닥에 들어 누워 큰 소리로 울기도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그러지 않아.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포기를 안다는 거 아닐까? 포기할 일이 많아졌다면 그건 아마 어른이 되고 있는 과정일 거야. 실수에도 괜찮은 이유 20대 초반에 가장 자주 했던 생각 우리는 왜 태어난 것일까? 우리는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인가?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말하는 그 나이에 가장 자조했던 생각들이다. 어째서 젊고 찬란한 시기를 상처로 보냈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젊을 때가 가장 좋은 거라고. 하지만 나의 20대 초반은 현실의 서글픔을 배운 시기였다. 결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중간중간 즐거운 추억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아픔도 많았다. 나도 젊을 때가 가장 좋다는 말을 체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 왜 나는 젊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지? 젊을 때가 가장 좋다던데 나는 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지금이 행복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인생이 처음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끔씩은 잊어버리곤 한다. 처음이라서 서툰 건데 처음부터 능숙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건데 실수에 관대해지는 게 그토록 어려운 걸까? 모든 사람들이 실수에 관대해지고 조금 더 다양한 것을 탐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완벽하지 않고 조금은 불안해서니까 불안해서니까 일기를 통한 성장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데 느끼고 있는 감정에 비해 고민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져서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일기를 써보는 게 좋아요.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더욱 성장시켜 줄 거예요. 해주고 싶은 말 내가 지금보다 30년 정도 더 나이를 먹었다면 지금의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하자. 너 나중에 멋있는 인생 살게 될 거야. 근데 아직은 모를 거야.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일 네가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 시간을 버린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 너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건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었어. 얻는 게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도 뒤돌아보면 많은 것을 얻었더라. 단지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더라. 그러니 자기 자신의 작은 변화도 알아주고 기뻐해줘. 조금 부족하면 어때? 부족해도 괜찮아. 너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먹고 사는 일이 뭐라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취업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취업하기 전에는 불행했으니까 당연히 취업을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나 보다. 하지만 취업하고 나서 깨달았다. 취업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없어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것도 그것도 잠깐 뿐이라는 것을. 불안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다.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멀리서 사자가 쫓아올 때 도망가는 것도 불안과 공포 때문이다. 우리를 생존하도록 지켜주는 감정도 불안이다. 참으로 고마운 감정이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것도 불안이다.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수많은 노고를 견디며 회사에 다닌다. 수많은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불안, 생존을 위해서이다. 현대판 생존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취업 전쟁.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닌 그놈의 불안 때문에 취업을 한다. 취업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불안이 없어지는 것뿐이었다. 생각보다 큰 고통. 내 입으로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게 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 나는 지금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고 있다. 꾸역꾸역 돈을 모으다가 지금의 월급으로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때부터 돈을 돈을 조금씩만 모으기 시작했다. 열심히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 혹은 확신이 있다면 모았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보상도 없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 싫었다. 그래서 집 마련을 깔끔하게 포기했다. 얻을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일단은 덜 괴롭지 않겠는가. 나는 괴롭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포기했다. N4 세대라는 말이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다.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기도 포기했다. 이젠 부모님 세대들이 누렸던 그 평범한 것들을 나는 다 포기했다. 대신 자아 실현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나의 창작물들을 열심히 만들며 결과물들을 내놓고 살 것이다. 비록 집값은 못 모아도 결혼해서 아이는 못 낳아도 창작물은 열심히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그것이 절망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나만의 방식이니까. 커피가 일상이 된 언제쯤이면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회사에 다니면서부터 하루에 커피를 두 잔씩 마셨다.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마치 왜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거야 라며 다그치는 나쁜 어른이 깨워주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전혀 달콤한 방식이 아니었고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억지로 마셔야 하는 검은 물 같았다. 이 맛없는 것을 왜 먹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때가 그립다. 세상에는 이해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이해하고 쉽지 않은 것들을 하나 둘씩 이해하게 된다. 그렇다. 나는 어른이 되었나 보다. 참을인과 사람인 직장생활은 인내심이 아닌 인내심으로 버티는 것이다. 혼술의 기억 나의 직업은 유치원 교사였다. 엄마의 적극 추천으로 들어간 과였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 퇴사한 바로 그날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인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갔다.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랑 과자를 샀고 벤치에 앉아 맥주를 깠다. 탄산이 쏟아져 나왔다. 바닥에 흘릴 새라 급하게 거품을 호로록 마셨다. 사회생활 일하는 게 원래 다 이런 건가? 서러움이 폭발했다.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사람이 싫어. 분노가 치밀었다. 한 모금 더 마셨다. 엄마 한텐 뭐라고 말하지? 속이 쓰라렸다.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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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를 들이켰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좋아. 성공이다. 참으로 화창한 봄이었다. 평일 대낮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맥주나 마시고 있다니 우스웠다. 드라마에서는 꽤나 멋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겪으니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걸까?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셨던 이유를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을 때 괴로운 기억을 잊고 싶을 때 술을 찾게 될 수도 있겠구나.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강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해했다. 술을 왜 찾게 되는지 왜 술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 술을 마시고 나서 어떤 기분일지 말이다. 그날 나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이해해버린 기분이었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면 어쩌지? 아버지의 하루하루는 고된 노동뿐이었는데 나의 삶도 어쩌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까? 고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른의 삶은 다 이런 걸까? 그날 나는 총 네 캔의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은 일찍 잠을 청했다. 회사생활 만납 요령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업무 스킬 의사소통 능력 다 틀렸다. 직장생활은 존버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이다. 싫어도 꼭 참는 존버 정신 인내심 강한 자만이 직장 내에서는 최종 승자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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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상사가 이뻐해도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곳이 직장이다. 그런 의미 그런 의미 회사생활 만납 요령은 존버 정신이다.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는 곳 사직서를 한 번 썼다가 다시 집어넣는 곳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곳 회사에 다녀보니 이젠 조금 알 것 같다. 왜 그렇게 어른들이 웃지 못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두가 각자의 생활에서 존버하느라 웃을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로 따로 시간 내어 웃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행복을 게을리했으니 미소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돈의 가치 돈을 많이 벌고 싶나요? 그렇다면 왜 많이 벌고 싶나요? 당신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어른도 사춘기가 옵니다. 쌍디귿 뚜 미음 뜨뜨 어느 날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다. 야 너 쌍디귿 뚜 미음 뜨뜨 가 뭔 뜻인지 알아? 음 아니 알아맞춰봐 모르겠는데 우린 늙었나봐 무슨 뜻인데 비빔밥 이라는 뜻이래 비빔밥? 응 글자를 세로로 눕히면 비빔밥 으로 보인대 세종대왕님께서 화내시겠다 그치 언어 언어 파괴가 유행인가? 그러게 요즘 애들 진짜 이상해 아차 잠깐만 요즘 애들 메시지를 하다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벌써 요즘 애들을 논할 나이가 되다니 야 나 방금 되게 꼰대 같았지 요즘 애들 이라는 말을 쓰다니 친구는 낄낄대며 나를 놀렸고 우리는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종료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신조어가 등장할 때마다 나는 시조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20대 후반에도 이런 기분을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 시간은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흘러간다. 시간이 직선이 아닌 원형이었다면 다시 젊어질 수 있을 텐데. 나이를 먹는다. 나이를 먹으면 소화능력이 떨어진다는데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먹어야지 나이. 어른도 사춘기가 옵니다. 사람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자아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나 또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사춘기가 왔었다. 그때 내가 가장 자주 했던 생각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였다. 그때 이 질문은 직장인이 된 지금도 이어졌다. 아무리 편한 직장이어도 아무리 인정받는 직장이어도 직장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 요즘에는 어른 사춘기가 유행인 걸까? 나를 포함한 많은 어른들이 자아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세상은 말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대학 가면 다 성공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그렇다면 왜 요즘 청년들은 그토록 불행하고 청년 실업자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걸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의 목소리를 조금 더 먼저 듣고 싶다. 사춘기가 온 아이처럼 부모에게 반항하듯이 세상에게 반항하고 싶다. 어쩌면 그게 사춘기가 온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어려운 질문 돈을 벌지 않을 때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벌고 있는 지금은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시간과 돈을 둘 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는 인생이 운빨이라고 하며 로또를 산다. 나는 로또를 잘 사지 않는다. 확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자들의 생활 패턴은 일반인이 따라하기에는 영 힘들다. 인생은 이래서 고된 걸까? 시간과 돈 둘 다 얻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왜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 거죠? 소리 없이 외쳐본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 온기 이른 마음들이 안길 곳 없이 찬바람만 맞고 있을 때 어쩐지 외로움들이 나를 견디기 힘들게 할 때 별거 아닌 일들로 너무 쉽게 흔들려서 차마 힘들다고 말하기가 수치스러울 때 이해 받을 거란 확신이 없어 고민 한 점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쓰디쓴 말들을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 삼켜낼 때 부정적인 의심이 선명한 확신으로 이어질 때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데 나조차도 나 자신이 진절머리 나게 싫어져서 내 편은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랐던 일들이 처참히 나를 배신할 때 행복 행복과 불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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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둘은 반대라서 서로에게 너무나도 끌리나 봐 산타클로스에 대한 단상 산타는 선물이라는 보상을 믿기로 아이들에게 울지 말라는 협박을 일삼는다 부모들 부모들은 산타를 산타를 이용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산타가 하는 말이라며 그럴싸하게 핑계를 댄다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다 울면 선물 못 받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는 내가 울 때마다 자주 등장했다 말 잘 듣는 아이는 울지 않는 아이 말 안 듣는 아이는 우는 아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싫었다 어렸을 때부터 울지 말라고 세뇌를 당해왔다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말이다 도대체 울면 왜 안 되는 건데 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알록달록한 조명들이 유독 많아 보인다 크리스마스 전부터 분주하게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며 우리 가게로 들어오세요 전략을 펼친다 소비자들은 그럴듯한 마케팅 전략에 속아 넘어가 지갑을 연다 산타는 어쩌면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잠깐 쉬는 게 뭐 어때서 나는 버스나 지하철이 급정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독 휘청거린다 그날도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겨우 취업한 곳에서 벌써 두 번째 던지는 사표였다 두 번 다시 취준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돈도 많이 못 모았는데 정말로 정말로 쉬어도 괜찮을까 온갖 상념이 다 들었다 그때 버스가 급정거를 했다 예상대로 나는 휘청거렸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다 내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잠깐 쉰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리도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휘청거렸던 걸까 잠깐은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급정거하는 버스 안에서 유독 혼자만 휘청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할 때 나는 깨달았다 나 같은 사람은 쉬면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매번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 급정거를 하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걸 말이다 실제로 나는 매일같이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왔다 커다란 두려움이 나를 덮치는 게 두렵고 불안해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다 그에 비해 보상은 턱없이 적었다 적은 임금 적은 성취감 턱없이 모자란 것들 지금의 삶이 과연 정상일까 잠깐 쉰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중심을 못잡고 이리저리 휘청거렸던 걸까 조금은 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해가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되죠 나는 올해는 이런 걸 꼭 해보겠다 라든지 기필코 무엇뭇은 하지 않겠다 라든지 결의에 찬 다짐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대부분 흐지부지 되기 마련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들을 나 자신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스스로에게 이런 약속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올해는 앞으로의 나는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를 차곡차곡 한 살 한 살 더 먹겠지만 내 마음의 나이만큼은 조금씩 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요 마음의 나이가 나의 실제 나이보다 더 늙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그건 안 돼 이런 단어들 대신에 하루하루가 당연하지 않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신기해하고 내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마음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나이는 몇 살 일까요 저는 몇 살 일까요 오늘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늙지 않도록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만은 영원히 일곱 살 이고 싶은 책방차차 달콤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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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